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이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2022학년도 9월 학력평가 여러분 잘들 보셨나요? 이제 학력평가에서 간단한 총평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리 총평 하기 전에 항상 문제지를 받으면 이제 OMR 카드에다가 필적 확인 문구를 쓰는 거 기억나시죠? 이번 필적 확인 문구부터 짚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가을에는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한 시구의 한 구절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필적 확인한 문구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시나 소설의 한 구절 부분들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실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가을에는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는 마음으로 수학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문제들의 이제 난도를 좀 보면은 전년도랑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선은 여기 내용 자체가 수학 1 학습 내용하고 그리고 수학 2 내용의 일부분이 나와 있죠. 함수의 극한 파트.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거의 겹치는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본 시험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냐면 수학 1에서 학습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 범위가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1 파트에서 문제들이 대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거의 골고루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지수함수가 부족한지 삼각함수가 부족한지 아니면 수열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부분을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수학 1은요.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수능의 절반을 차지하는 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수능에서 수학 1, 2가 공통과목인데 거기에서 수학 1이 절반이나 차지하는데 이번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문항보다 더 많이 풀게 되는 상황이니 조금 더 문항이 자세할 거고 그 자세한 문항들 중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문항별로 시간 배분이 괜찮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순서대로 풀기는 하지만 중간에 어딘가 걸려서 딱 막히는 지점이 있죠. 저도 이거 한 번 풀 때 풀다가 뭔가 막히면요. 그걸 풀기 위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음 걸로 건너뛰어서 풀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문제들을 이제 꼼꼼히 생각해보면서 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한 문제에서 이걸 반드시 풀겠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뒤에 단답형의 쉬운 문제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들을 쭉 보고 나서 사실은 이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시간을 끌어서 못 맞췄구나 하는 것을 체크해봐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성적 결과로는 전국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 점수들을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들에 올리면은 등급컷이 예상 등급컷들로 쭉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전국 단위에서 상위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래서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내가 정시로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과목 및 단원별 문항수 및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수학 1, 2, 수학 2 중에서는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함수의 극한까지가 포함이 돼서 사실상 수학 2에서는 문항수가 적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수능에서는요.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비율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9월 학평의 경우는 수학 1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범위가 적다 보니까 수학 2에서는 문항이 적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수열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죠. 이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지수 로그 기본 개념적인 요소들 2점짜리 1, 2번이 출제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수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리고 삼각 함수와 관련된 그래프 문제들이 지금 보시면 3, 4점에 많이 배치가 됐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것 그리고 삼각 함수에 대한 것 미분과 적분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 파트가 아마 강조돼서 많이 출제됐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열 파트에서는요. 은근히 수열의 합 파트에서 3점짜리가 많이 배치가 됐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 뿐만 아니라 그것의 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파트들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에서는요. 문항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하나하나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찾는 문제들이 나오는 최근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규칙성 파악해서 이제 합에 대한 정보들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3점짜리는 늘 나오는 유형 그 문제죠. 그래프 주어지고 그 그래프 따라가면서 좌우 극한 따지는 방법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26번하고 29번의 경우는 함수의 극한의 계산의 파트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번호를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틀린 문제 번호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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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두시면 어떤 단원이 약했는지 그리고 몇 점짜리 문항에서 제일 많이 틀렸는지 그래서 내가 대략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보게 되면 부족한 단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세로로 보게 되면은 아 내가 그럼 3, 4점 유형이 약하구나 2점부터 완전히 잘 모르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세로로 읽을 때에는 내가 대략 몇 점 유형에서 막히고 있는지 아니면 가로로 보면 어떤 단원에서 막히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항들이 늘 나오던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쭉 보면서 하늘 아래 저는 사실 완벽한 신유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변형되고 변형되고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한 기출 한 2년치를 풀었다면은 사실 1번부터 14번까지는 막힘없이 풀었어야 했어요. 단답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2번부터 26번까지는요. 막힘없이 풀었어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막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출에 나오는 빈출 유형, 유형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파트들을 반드시 학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평을 활용한 공부 방법. 실수라도 2점짜리, 3점짜리 필수 유형을 틀렸다?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2점, 3점 유형 같은 경우는 늘 나오던 유형이고 거기서 거의 숫자만 바뀐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돼요. 56점 이하의 학생들은 이제 기본 강의, 그리고 교과서 기본 문제를 함께 병행하면서 이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시 쌓고 그 필수 유형들을 학습을 하셔야지 이 점수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점짜리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점짜리 앞부분을 조금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56점에서 80점 사이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요. 미리 문제를 풀고 나서 기출 문제 해설 강의 듣고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들이 많죠? 그래서 기출의 미래 강의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늘 틀리는 20, 21, 29, 30. 우리가 소위 얘네들을 죽음의 문항이라고 하죠. 이 문항을 틀린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서 완전히 신유형 한 두 개 정도는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된 문제들 중에서 정말 이 20, 21, 29, 30번 문항만 골라서 각 조건들을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놀랍게도 그 조건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형돼서 출제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이 학력평가 고2 2022학년도 9월 거 총평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안내도 해드렸으니 이를 바탕으로 저랑 같이 2부에서 만나보실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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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